2장 변화 킹진 꼬챙이 어서오세요 연금 젠장 유령이다 킹샤 재생포션 신경독 켈리 켈리야 어디다 쓰지? 창 아 풍대님 님은 어디에 음 닌두 전략가 또략가 갓대? 갓대님 연고 잡히면 핸드 터지네 뭐 버리지? 물칠거리 십, 십이 포프션 던지고 육 육 교활함 꼬챙이 열리란다 고개 고개냐 예비냐 고개 예비 미친 또강령이네 아 또강령 뭘로 잡채? 멍 괄이 여리 에이! 크라스 실패 신송 신송 치 지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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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팀 복세를 주인보다 빨리 죽음. 하얀 포션. 아이씨. 대 대 대 대 대. 대단한. 정말 도움되는 꿀팁. 감사합니다. 어이 뭐야. 아이 잠깐만. 아 왜 왜 왜. 아 왜 하필 개노삼인데. 아 근데 잠깐만. 야 많고 많은 엘리트 중에. 아 그렇게 많진 않네 아무튼. 뒤져. 저거 빨리 잡아야 돼. 됐다. 스테로이드가 살렸다. 스테로이드가 살렸다. 어. 킬각이었는데. 담배때. 야 각이다. 몸부림 꺼져. 사일런트 담배 피우던 시절. 사일런트 담배 피우던 시절. 사일런트 담배 피우던 시절. 엘리트 하나 더 잡아야 되네. 포션 다 땡기면. 잡긴 잡겠지. 아 드로우 포션 떴으니까. 요걸로 대단원 써서. 다 메리트 잡고. 요정 빼고. 어 써세요. 당해. 방해라고. 미스트 오버. 얘네들 잡는게 나은가. 여기서 포션. 여기서는 포션 못 뺄텐데. 대단원 각이 나올까. 19장이면은 대단원 각이 아마 안 나올텐데. 아 써 보자. 이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 있겠지. 안 돼. 고음. 고음. 괜찮아요. 아. 연금 써야되는데. 고갠. 대단원 각 절대 안 나오네. 이 정도의 뱅잠이 없으니. 안 돼. 고음. 고음. 핵. 수박. 앙스. 안 돼. 유인하. lado. 고음. 왠상. 담배 못 피겠다 강화해야 된다 전략가랑 고개랑 아니 자꾸 연고 첫 턴에 잡혀서 핸드 터뜨리지 좀 마라 진짜 응? 아야 앙공 쓰는거 아냐 큰일난다 에서 포션 쓰는게 맞겠지 에서 포션 쓰는게 맞겠지 폭주 폭주연금 타수대신 건무망단 심장클 감사합니다 단도단이다 단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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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고걸 복제 포션 복제 포션 어디다 쓰지? 아 뭐야 인마 아이씨 에헤이 핸드 드럼맨 제렴 포션 잘나왔다 아니 하 재장 아잇 뭔 야 구라치지마 이게 아 그래도 일단 살긴 살째 쓸데없으트 핸드 빙시같은 재생 포션이 있어서 뭐 할만하겠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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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야파 걸렸어 아닌가 야파 풀렸네 허접 허접 섹 허접 허접 담배 아니 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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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일 허접 흐어엿 션다 션 돌이냐 크다 담바냐 정말 알고싶었던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귀즈비 불격천적 배신단독 그러면은 잘못 그린거 아니야 이 게임일러스트가 조금 제벗대로였던 것 같아요 연금 방어두를 24억 씁니다 킹새로 잡자 쓸치 쓸 설치 괜찮긴 할건데 악몽 연코스트 만들려면은 근데 그거는 드루가 있을때 얘긴데 괸전이다 고개다 이거는 괸전보다 고개겠죠 그 다음에 3골드 더 얻으면 하나 더 줄 수 있는데 아 젠장 나이스 돈벌고 제가 하나 더 지우고 여기서도 하나 더 지우고 저기서도 지우고 고개의 략가 무한만 맞추면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 슬쯩 pense 음.. 본돈 슈변 광기요 광기 그냥 걸으세요 광기에 얽힌 일화 메가크릿은 광기 카드가 승률이 높아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산막 이벤트로 광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미 산막에 도달한 아씨 강력한 덱이 광기를 먹었기 때문에 광기의 승률이 높았다 라는걸 뒤늦게 알아참 적이 있다 프리즘 아 닿겠네 프리즘 집어도 되겠네 그 결과 프리즘의 승률이 상승했다 카더라 아이고 가방을 못먹네 고개 강화 못하나? 고개 강화를 할까? 수비 지우기 vs 고개 아 가방이구나 아 닌두구나 닌두 허접색 수비 지울까 수비 지우는게 그치 관련된 전부터 조절 아직 지워야 될 카드 한무더기네 고기의 강화를 때리기 때려야겠다 재생포 어떡하지? 다 먹을까? 결국엔 민포 먹어야 되는데 아아 시계 반사신경 허접색 허접색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심장이 허접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십시오 탑복동 탑복동 다음불에서는 강화를 못하는데 똥중 탑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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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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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중독 뭘 먹어야 되지 부셔내서 에어 민포나 먹으면 되겠지 에에.. 백효정? 백효정 표현될 것 같은데 뭘 봐라 맞겠어 안 맞을 생각을 해야지 에이 개판났네 을알 악몽 악몽은 진짜 개바다 진짜 무한밸류 재밌긴 하겠다 악악 개꿀잠각 개꿀잠각이긴 한데 처지거리 하다가 죽는다 흐음 이세명 과부 없습니다 개선단 가차 간다 비병 광기 아 이런 아 아 아 아 아 더브 욕심인가 아 근데 드로우 포션 이런거죠 그냥 딴 것도 있으니까 민서 포션 드로우 포션 이런거 아 아잇 깨시도 괜찮겠다 아 그래도 에이씨 약화 부신 안 꺼져 아 재생 포션 파밍 쫄딱 망했네 아 아 아니 유령 그만 나와 아 유령이 아니라 백효정 그만 나와 차롄 5 9 10 12 9 9 19 으 어 으 예 으 왠전도 없어서 많이 말릴텐데 아 근데 드루 포션이 왜케 안나오지 그거 되게 흔한 포션인데 아 민포굿 민포 뽑았으면 만족한다 민포 뽑았으니깐 그냥 대충 잡고 넘어갈께요 가차도 이제 지겹다 힘포 재련 포션도 괜찮았을거 같네 은근히 고개 두장 강화하려면 너무 성급하게 버렸다 그잉그잉 민포 여기서 먹어야되는거 아냐 공격 그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화는 포션으로 할 거니까 제거하고 정밀 사기다. 사기라서 안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개도. 계산된 도박. 킬리퍼스 바이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필요는 없지만 악몽 쓰고 싶네요. 카드 게임이 왜 하는 걸까요? 그것은 꼭 맛을 보기 위해선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으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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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질 중. 게임을 상대방 박스 라고 하는 겁니다. 음. 왜 이렇게 약해 심장 개꿀잼 드립을 들은 사일런트 10초만 더 인정지를 쓰면은 점수 못받을 뻔했네 심장아 우냥 둘둘둘 광속 영웅 완벽한 아 뭐야 완넘 못해서 진짜 허적은 나였고 담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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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